오늘은 드동속 닮은 제 여친을 버스 태워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본캐는 꾸역꾸역 50레벨을 찍어놨기 때문에 부캐는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일단 새로운 캐릭터를 베테랑 난이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버스기사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승객과 버스기사는 빛의 대성당 왼쪽 맨 위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승객은 1레비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대기를 타고 버스기사는 퀘스트 클리어를 목적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어차피 경험치는 나중에 고행가서 챙기면 되기 때문에 망령기사만 찾아서 원원만 획득한다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원원을 모두 모아서 항아리에 담았으면 대위의 법정으로 이동한 후 빠르게 50다리 간부들을 삭제시켜줍니다. 승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떨어지는 아이템들은 쓸 일이 없으니까요. 순간 이동기를 타고 다음 지역인 학식의 성물함으로 넘어가서 모든 적을 처치해줍니다. 학식 맛있었는데... 그리고 하는거 1도 없어 보이는데 자리잡고 계신 관장님을 보내주면 승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악몽단계로 넘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승객은 바로 키오바사드에 있는 세계단계 조각상으로 가서 악몽단계로 넘어가줍니다. 이때 버스기사에게 알림이 가니 수락해줍니다. 이후 버스기사는 메마른 평원에 운명의 은신처로 이동한 뒤 몰락한 사원으로 입장해서 승객이 포탈을 타고 오길 기다립니다. 이후 역시나 승객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사님은 저주받은 운명의 전실에 들어가서 왼쪽 나약한 자의 인장을 풀고 탐식의 예배당으로 입장해줍니다.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가면서 혈석 돌조각을 받침대에 올려주는데 중간에 있는 몹들을 굳이 잡을 필요 없이 이동중에 잡히는 정도만 잡으세요. 이후 원업 모으고 엘리아스까지 잡아주고 나면 승객은 이제 고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3개 단계 조각상이 클릭이 안되면서 파티원 전원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뜰 때가 있는데 기사님이 기오바사드로 이동해서 파티원 얼굴이 밝아지면 해결됩니다. 이제 고행에 도착했으니 본격적인 랩업을 할건데요. 버스기사가 파티장을 맡는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랩업은 몹 밀집도가 높고 정예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게 좋은데요. 저의 경우 용사의 채우나 사막풍동굴, 곰부족 퀘스트 3단계까지만 진행 후 선조의 부름 정도를 돌았습니다. 던전 리셋은 파티 상태에서 던전을 모두 클리어한 뒤 버스기사가 파티를 나가버리면 초기화되면서 던전에서 나가지고 기사님이 다시 파티장이 된 후 입장하면 승객이 던전에서 나가집니다. 승객이 재입장한 후 입구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기사님은 평소 파밍하듯이 던전을 클리어해 나가면 됩니다. 50렙 이전까지는 굳이 아이템을 먹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 얌전하게 기다리면서 경험치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서 50까지 올리면 드라마틱했던 경험치 획득이 점점 더뎌지기 시작하는데 이후로도 계속 쩔을 받는게 솔로로 던전을 도는 것보다는 빠르게 랩업이 가능합니다. 50렙 이후부터는 슬슬 아이템을 주워먹고 스킬과 정목자를 찍으면서 자립할 준비를 해나가면 버스기사의 운행을 종료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레벨링 가장 빠른 캐릭터로 10렙을 한 뒤에 나머지 클래스들을 버스 태우는 방식으로 급성장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